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미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아이폰 14 케이스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심지모루 슬림 케이스입니다. 아이폰 본연의 감성 느끼기 좋은 제품으로 자외선 변색 안되고 가볍게 끼우기 좋습니다. 4위는 베루스 하드 케이스입니다. 보호력 상당히 우수하고 카드 수납 가능합니다. 로고를 가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3위는 프레임 바이 투명 범퍼 케이스입니다. 가벼우면서 보호력 우수한 제품으로 카드 한두 장 수납 가능합니다. 2위는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촉감이 특징으로 8가지 색상 있고 디자인 깔끔합니다. 1위는 애플 정품 가죽 케이스입니다. 마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파툭키 보호 잘 됩니다. 내구성 우수하고 예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3위 3위